안 잤네요. 아, 집중하는데? 딸기!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흠, 알았어. 딸기 먹으면서 줄까? 딸기 먹으면서 줄까? 네! 딸기 먹으면서 줄까? 아, 그러면 노동의 대가로 딸기는 받아야죠. 그렇죠. 딸기가 있어야 일을 하겠다. 딸기 줘! 딸기 줘! 진짜 밝아졌어. 입금 전후가 너무 달라요. 딸기 줘! 창민 씨도 그런가요? 저,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무 티가 나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지금 보니까 귤 깔 때보다 오히려 먹을 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딸기가 없어지는데? 아이고, 오물오물 다 먹었네. 딸기 줘! 딸기 줘! 아빠도 귤 좀 까줘! 이야! 나도 싫지, 그럼. 오, 이번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빠도.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나도 귤 좀 까줘! 딸기 줘! 나 귤 좀 까줘! 은우가 말이 좀 트이니까 이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네요. 이야! 재밌어? 네! 옛날에 네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는 반말이지. 네! 딸기 줘! 네! 하... 기대된다, 은우야. 말하는 거. 딸기 줘! 나도 귤 좀 까줘!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딸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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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어! 딸기 줘! 야, 오늘 뭐 밤새 각인데요, 스스로?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아빠 둘이 좋아!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와 금메달리스트 장남의 대결입니다. 아빠 둘이 좋아!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자존심 둘 다 강해요!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오늘 한테 끝날까요? 아, 끝날 거 같아요. 끝이야! 좋아! 은우야! 다빈이가 좋아, 딸기가 좋아? 이야! 가빈이가 좋아, 딸기가 좋아? 무슨 질문을 하네요, 아빠가? 가빈이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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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잘못 말했어? 가빈이가 더 좋아? 아! 아! 잘못 말한 거야, 가빈아! 아! 가빈아, 은우 마음 알지? 아! 아! 귤 까줘, 빨리! 이야, 아빠 너무하네! 아이, 아빤 못 이기죠, 아직. 귀엽고 아빠가 이겼습니다. 진짜 다 너하다, 아버님. 이모가 귤 까줘야지 아빠가 맛있는 과일젤리 만들어 주지. 달!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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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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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 맛있다! 생각만 해도 맛있다. 그렇죠. 맛있다.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면 어떡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아빠가 빨리까나, 은우가 빨리까나, 시합할래? 이야, 아빠가 또 대결을 제안하는데요. 어우, 너희 승부욕이. 이야, 이번엔 치면 안 돼. 이번에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아빠 대 은우 2차전. 귤 까기 시합, 켜쳐집니다. 이야, 아빠도 지금 집중했어요. 아빠도 은우라고 봐주지를 않네요. 이야, 정말. 은우, 기대됩니다, 진짜. 은우, 화이팅! 오, 늦지도 보고요. 진짜? 진짜? 정말? 이겼어? 이겼어? 뭐야? 속임수도 쓰고, 뭐야. 이야, 견제 들어가고. 가빈이가 좋아, 딸이가 좋아. 받는 대로 대가 파주네요. 멘탈 공격. 바깥다, 그러는 줄 알았잖아. 아, 무슨 승부사야. 진짜 다 깠어. 다 깠네. 이야, 2차전 은우의 승리입니다. 우와. 사이좋게 한 점씩 얻었네요. 그럼 은우가 깐 거 반이랑, 아빠가 깐 거 반이랑 합쳐서 넣게, 은우야. 아빠, 귤 젤리로 만들어줄게. 이제 굳히는 거야, 젤리처럼. 딸이! 딸기로, 알았어. 자기, 조이콥을 넣어. 은우가 넣어. 이야, 아무래도 또 은우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역시 또 빠질 수 없겠죠? 자, 옳지. 은우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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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만. 그만, 그렇지. 그렇게 은우가 만드는 거야, 그렇게. 두 번째 요리, 우유 생크림 케이크 준비하는 아빠인데요. 자. 둘. 셋. 넷. 숫자도 잘 세네요, 이제. 오, 그러니까요. 닭. 김원우, 너 아빠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딸기만 먹네? 또 체력 보충은 역시 또 딸기죠. 아니, 딸기는 계속 먹어도 늘 새로운가 봐요. 아, 맛있죠. 은우야, 너 이제 그만 먹어. 너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또 제철 과일이라 밑에 안 입 못 먹어요. 그렇죠. 아니, 은우야, 그리고 이따가 생크림 이거 만들 때 거기다가 딸기랑 다 과일 올려야 되는데 너가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안 들려. 아, 네. 어? 설탕. 젤라틴. 우유에 설탕, 젤라틴을 넣고 녹이는 우유를 더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굳혀야 된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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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이제 뭐 아주 축축이네요 잘해요 이제 케이크 한번 만들어보자 이 케이크도 약간 트리 느낌으로 아빠 만들어줄게 정말요? 어떤 케이크가 완성될까? 딸기잼 빵 시트 사이사이에 생크림, 딸기잼, 딸기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딸기 딸기 어? 트리?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거의 백두산인데? 되게 순조로웠는데 아까 닮았다 백두산 어쩌었어 아우 어쩌었어 미안하다 은우 위적 감각으로 한번 해봐 자 은우가 망한 케이크 한번 심폐소생술을 살려보시죠 어 옳지 은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생크림 바른 빵에 과일로 장식하면 완성인데요 입이 완전 집중했어요 지금 은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짠 어 은우 잘하는데 은우야 너 아빠가 놨다 진짜 잘한다 네 아빠가 은우 따라해야겠다 너무 재밌어 보여요 딸기를 심었는데요 지금 이런 것도 다 추억 아닙니까 산에서 딸기가 나올 거야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즐거워 보이네요 네 진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놔 하나 더 놔 하나 이상해 자 이걸 올리라니까 박아버리네 아 마음에 들어? 아이고 귀여워 걱정보다 그럴 사이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쁜데 거기다 할 거야? 아이고 야무지다 송송파트 좋아